안녕하세요. 빈티지 오디오를 소개하고 또 비교 체험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제가 간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세팅을 제가 좋아하던 피셔의 리시버로 드디어 세팅을 하고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조합은 피셔의 800C 리시버와 그리고 셀렉스천의 디톤 15XR 스피커를 조합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제품에 대한 소개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직접 음악도 들려 드릴 예정인데요. 그리고 소스기기로는 필립스의 LHH700이라는 아주 보기 드문 소스기기죠. 이 기기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턴테이블로는 테크닉스의 SL1200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세팅한 조합이요. 제가 초보자에게 권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매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초보자에게 권하는 베스트 매칭인가. 제가 말하는 초보자는 빈티지에 입문하시는 분. 그동안의 다른 많은 하이파이 또는 하이엔드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지만 빈티지는 안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이 입문하기에 가장 좋은 세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제가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조합을 권유를 드렸는지 또 각 기기의 특징은 어떤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스기기부터 갈게요. 일단 필립스 LHH700은 사실 이거는 초보자용 기기는 아닙니다. 이 기기는 필립스와 소니의 양대 산맥이죠. CDP를 처음 개발할 때부터 소니는 소니대로 소니의 길을 가고 필립스는 필립스대로 필립스의 길을 갔어요. 그러다가 필립스가 이제 야마하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립스에서 개발을 해서 야마하의 이름으로 판매를 하게 되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CD8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CD80이라는 제품은 이 필립스 계열의 아주 명기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동안 애장에서 사용했던 그런 기기고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은 마란츠의 이름으로도 CD80이 있고 필립스의 이름으로도 CD80이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의 브랜드만 바꿔서 끼웠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마란츠는 이제 필립스의 기반으로 해서 많은 제품을 만들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소니 계열이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의 기기들이 사실 소니 계열을 쓰는데 필립스 계열과 소니 계열은 약간의 소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내구성은 필립스 계열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CDM1이라는 그 픽업이 있는데 거의 사람의 수면과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CDM1을 사용한 것이 대표적으로 맥힌투스의 7007, 맥힌투스의 7007이 이 CDM1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필립스의 CD880, CD80 그리고 이 LHH700까지도 필립스의 CDM1이라는 픽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는 조금 입문기로서는 좀 과하고요. 빈티지의 명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빈티지 입문하시는 분에게 CDP로서 많이 권하는 것은 이제 소니의 502ES 그리고 그 외에 필립스로는 CD880을 많이 권하는데 이 제품이 거의 요즘에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리뷰를 좋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필립스의 CD880 밑에 급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필립스의 CD880부터 명기에 반영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80, 마란치톤, CD, 마란치톤, 필립스던 그리고 이제 이 필립스 LH700 이 세 가지 모델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시속수기기로 넘어갈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턴테이블은 초보자들이 사실 조금 겁을 내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구성에 위주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테크닉스가 아주 내구성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들링 방식이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토렌스나 기타 등등에 그런데 이제 테크닉스는 다이렉트 방식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이 연결하는 데, 그러니까 이 턴이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직결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테크닉스의 LP 플레이어는요. 실제로 뉴욕의 DJ들이 이 판에다가 손가락을 내고 이렇게 찍찍찍찍 긁으면서 효과감을 낼 때 썼던 그 턴테이블이 바로 이 제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테크닉스는 턴테이블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잘 전체를 알지는 못하고 저는 주로 이제 이 1200 시리즈를 많이 써왔는데요. 이 1200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DJing의 효시를 열었던 제품이면서 테크닉스의 고급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은 1세대가 이제 그냥 테크닉스 SL 1200으로 나와 있고 그 이외에 MK2 MK3 해가지고 뭐 아무튼 무지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는 그 라인업인데 테크닉스의 고급 라인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제품을 좀 권하기에 파는 게 간혹 나와요. 시장에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30만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최근 것들은 비싸겠죠. 최근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3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중고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하기에 편하고 두 번째는 내구성이 검증이 된 제품이고 DJ를 할 때 썼을 만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리가 턴테이블이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특정 브랜드이긴 하지만 대놈껏 턴테이블이 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소리가 굉장히 좀 멍청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이 테크닉스의 턴테이블은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고 해상도가 높으면서도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권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고수분들이 쓰실만한 제품은 아니죠. 고수분들이 쓰실 제품들은 올라가면 토렌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라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거의 빈티지의 끝판왕급으로 가면 가라드도 있고 심지어는 웨스턴 턴테이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웨스턴 턴테이블까지 가면 사실은 소장용에 가깝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턴테이블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가라드 정도까지는 지금도 빈티지의 고수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들이고요. 또 가라드는 재미있는 게 장전축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 장전축에 들어간 가라드가 아주 고사양의 가라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당대에 60년대에 턴테이블 시장을 미국 턴테이블 시장을 대표했던 것이 이제 가라드일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기술이 집적되어 있는 테크닉스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은요. 테크닉스의 1200 시리즈는요. 제가 안전하게 어느 누구의 권해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걸 판매를 하면서 이거 헤드셋 부분을 다 떼고 판매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헤드셋을 또 골라서 연결하고 하는 것들이 초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보면 헤드셋이 붙어서 나오는 것들이 종종 있으니까 입문하신 분이라고 하면 헤드셋이 붙어 나오는 테크닉스 LSL 1200 시리즈를 한번 선택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 초보자용 아닙니다. 사실은 당대의 고급기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중고로 외매할 때에는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초보자용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급 제품입니다. 최고사양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많이 권했던 제 영상에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에는 제가 이걸 별로 리뷰를 안 해서 제가 이걸 좋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사실은 이 피셔리시버가 제 영상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만큼 제가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이 제품에서 소개하는 것은 조금 중복된 얘기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정리해서 볼게요. 피셔의 증공과 리시버는 500 시리즈가 있고 800 시리즈가 있고 400이 있습니다. 400은 단일 모델인데 500은 500비 500시 800은 800비 800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400이 조금 더 현대적인 소리가 가깝고요. 500과 800 시리즈는 약간 더 빈티지한 소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개의 리시버는 출력관이 달라요. 800 시리즈와 500 시리즈는 7591이라는 출력관을 쓰고 그리고 400은 7868관을 씁니다. 출력관이 7591이 조금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약간 더 미국적인 소리를 더 느낄 수가 있다고 하면 7868은 좀 더 소리가 고와요. 그래서 피셔 400이 조금 더 고운 소리가 나죠. 그런데 힘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피셔 400을 제가 예전에 영상에 보시면 AR 스피커 특히 AR-3A하고 피셔 400이 잘 안 어울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에게 댓글로 문의주셨던 분이 계신데 AR-3A를 가지고 계신다. 300비와 어울릴 수 있느냐. 제가 AR-3A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AR-3A가 가장 AR 스피커 중에서도 전기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스피커거든요. 그래서 AR-3A 같은 경우는 만약에 피셔 진공관 앰프를 고려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X202B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하에 500B, 500C 800B, 800C, 400 이 계열은 조금 힘이 좀 딸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B와 500C 800B와 800C 이 네 가지 모델의 경우는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C가 붙으면 일단은 2채널 스피커를 2조로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AM이 붙어 있다. 그런데 이제 AM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FM 기준으로 보면 500이나 800이나 전부 다 FM이 아주 훌륭합니다. 개중에서 피셜 리시버는 라디오가 제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관이나 또는 그 안에 내부 부품의 문제고 내부 부품이나 관이 좋으면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요. 일단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갈까요? 지금 라디오 소리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지금 이거 93.1인데요. 이거 지금 제가 안테나를 안 달았거든요. 벌써 끝곡 들려드려야겠네요. 네. 굉장히 잘 나오죠? 이 곡은 이은영님의 신청곡인데요. 우리 7살 반 친구들 평소에 클래식 들으면서 음악이 나오면 좋겠는데 하이델 아무튼 좋은 피션은 튜너가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보면요. 여기 입력 단자를 볼게요. 이건 이제 800C 기준이니까 800C 기준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테이프 단이 있고 그 다음에 포노 단인데 포노가 모노하고 스테레오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M도 FM 오토매틱하고 FM 스테레오 필터 이렇게 있는 그리고 FM 모노 세 개의 단자가 있어요. 저는 그냥 FM 스테레오나 아니면 FM 오토매틱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스와 테이프 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면에 보면 이 각 소스별로 이렇게 단자가 좀 있고요. 기능적인 것들은 뒤에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 한번 제 이전 영상들을 찾아보세요. 기능적인 것은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피셔의 진공화 리시버를 권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올인원 제품인데 현대적인 올인원과 조금 개념이 달라요. 현대적인 올인원은 사실은 고사양의 제품은 예를 들면 인티앰프나 프리파워하고 그 다음에 튜너하고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인원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입을 해보시면 프리파워나 인티보다 조금 더 저렴하면서 그 안에 뭐 CD 플레이어도 있고 블루투스도 되고 뭐 그리고 이제 라디오도 나오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올인원 제품들은 대부분 다 저가형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올인원과 과거의 올인원은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이 피셔의 올인원은 그렇게 사양을 낮추면서 여러 기능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이 한 덩어리의 사이즈에 그 당시에 가정에서 필요하던 것을 다 넣었다. 그러니까 포노도 있고 턴테이브도 들을 수 있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테이프까지 들을 수 있으면 그 시대에는 아직 CDP가 나오기 전에 나온 제품이니까요. 그 시대에는 가정에서 쓰고 싶은 모든 제품이 다 들어있는 올인원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념적으로 소리를 깎아먹으면서 기능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 한 덩어리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충실하게 넣으려고 애를 썼어요. 이 점이 현대적인 리시버와 좀 다릅니다. 현대적인 리시버는 기능을 위주로 하면서 소리를 깎아냈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구현하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피셔 리시버들을 뒷면을 열어보면 선이 정말 무슨 외계인이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아주 어지럽게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시대의 피셔 리시버는 현대적인 리시버와 다르게 소리를 충실히 하면서도 모든 기능을 다 한 곳에 넣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리로는 사실 여러분들 저는 독일 제품 소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부품 단위로는 독일 제품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셔 진공과 리시버는 독일 부품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조하면서도 독일 부품을 많이 넣었다. 그러면 당대에는 외제 부품을 많이 넣은 당대에는 우리가 보기엔 미국도 미제 외제 제품이지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일산 우수한 부품을 많이 넣은 최고의 올인원 기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빠뜨렸는데 500B와 500C 이 두 가지가 다르자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C계열과 B가 좀 다른데 C계열이 조금 더 소리가 화려하고 그리고 B계열이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것은 B와 C를 나란히 놓고 들을 때의 얘기지 일반적으로 피셔 진공과 리시버들은 다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B계열보다는 C계열이 조금 더 화려한 소리 그리고 B계열이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해상도 쪽은 이제 800B나 800C나 500C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상도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기간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해상도의 측면보다는 소리의 음색에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00B, 800B 또는 800C, 500C는 4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초보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을 구매하셔도 피셔 진공과 리시벌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많이 빈티지 입문자에게 권하는 이유는 일단은 빈티지 기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한 번에 맛볼 수 있다. 라디오 소리와 그리고 포노까지 턴테이블까지 맛볼 수 있다. 이 점이 좋고 그 다음에 당대의 최고의 기기라는 점도 물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톤 15 계열은 사실은 그동안에 영국 스피커로서 네임 프리파워 또는 네임과 주로 어울린다라고 평가를 받아왔던 그런 기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보통 피셔 진공과 리시버 하고는 AR 스피커 AR4나 AR4X 또는 AR2 이런 것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왔는데 저는 디톤 15 굉장히 훌륭한 매칭이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디톤 15 그래서 시장에서 매물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소개한 다음부터 정말 좋은 매칭을 보여주고 있고 디톤 15 XR은 디톤 15 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커요. 그러면서 용적이 더 더 큽니다. 이 스피커의 재미있는 점은요. 이 윗부분에 하고 아랫부분하고 유닛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아랫부분에 유닛이 패시브 유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전기가 들어가서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닌데 이 윗부분에 이 뭐라고 하죠. 우퍼가 움직이기 편하게 이 아랫부분이 이제 공갈 우퍼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밀폐형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 위에서 진공 상태에서 이것이 움직이려면 힘들 거 아닙니까. 얘가 밀폐형 상태에서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올 때 얘는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구동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공갈 우퍼를 사용한 개념의 스피커들이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밀폐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재미있는 점은 저는 공갈 우퍼가 있어서 소리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이 디톤15의 경우 디톤15나 디톤15XR의 경우는 통 사이즈가 공갈 우퍼만큼 더 커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북셀프 스피커라면 여기서 잘려야 돼요. 여기서 잘려서 이 정도 사이즈면 끝나야 되는데 여기만큼의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통 울림이 그만큼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통이 큰 만큼 약간의 해상도에서의 손실은 있을 것 같아요. 여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더 그쪽에서 울려나기 때문에 그런데 빈티지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기 좋은 것은 이게 현대적인 스피커에서 듣기 어려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노래 몇 가지 들려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짤막하게 들려드릴게요. 마이크 스틱은 바꾸겠습니다. 우선은 라디오 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KBS 막실의 김주영입니다. 외제는 이자이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연결했습니다. 음악이 나오려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CD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1200의 소리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여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일단 정리하자면 피셔진공화 리시버는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권하기 쉬운 그리고 초보자 입문, 빈티지에 입문하시는 일반 초보자가 아니라 빈티지에 입문하시는 분에게는 아주 권하기에 추진하기 편한 정말 좋은 기능을 가진 좋은 리시버다. 그 다음에 테크닉스의 선테이블류, 다이렉트 방식이라서 초보자들이 안전하게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내구성이 훌륭하다. 뒷톤 15 계열은 빈티지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좋은 스피커다. 이렇게 정리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